관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 군산이구나 싶더라고 어 맞아맞아 두 덕이 졸리지 않네 잠시 후 서울 돌게이트입니다 동백대교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영상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한박입니다 지금 이곳은 진포해양공원입니다 이곳을 한번 둘러보고 좀 이따가 맛있는 짬뽕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땡크 8인치 자주 퍼래 아 이거 월남전에 최초 사는건거래 이거는 6.25 사변하고는 관계가 없어 근데 장보고는 상징적으로 알린건가봐 아 근데 너무 짧게 살다 가셨네 왜? 노약자와 장애인께서 다소 불편하신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가르치고 노약자와 장애인께서 다소 불편하신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가르치고 노약자와 장애인께서 다소 불편하신대 막기처럼 빠지는거 아냐? 쟤 막둔거 아냐? 쟤 기어다니는거 뭐야? 저기 기어다니는거도 미소기처럼 생겼어요 다리 달려가지고 엄청 많아 근데 개도 있고 저게 벌레처럼 보이는거 다 개다면서요? 이쪽에 냉콩국수도 있어 중국집이야 탕수육 이런거 팔지 이건 면이라서 볼록 올라와있는거에요 아 이건 면이야? 네 이게 매운데요? 이것도 매워요? 이거는 안 매워 짜장면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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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, 2, 3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네 이상할 때 1, 2, 3 아 아 아 아 아 아 1, 2, 3 간식 같은 식사 반복수 공부 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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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남님 앞에 왜 3명이라고 작전해주세요 방이 되게 깨끗한데? 도라에몽이 도라에몽이 일본 만하니까 한 바퀴 더 돌고 오세요 아 다다미라 저렇게 나무에다가 저렇게 그냥 산 깔고 저렇게 살았나 봐요 다다미라고 원래 바닥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구나 민영아 이 뒤로 해서 나가는 거다 나 엄마가 엄청 얼굴이 작다 조각에도 얼굴 사이즈가 있어 누나 같아 무슨 사실 할머니였어 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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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렸거든 그러게요 밀렸고 우리 아가 이거 보지 않나? 민사 이거 엄마가 엄마 쓰던 책상이야 아 진짜? 이렇게 쪼끄렸어? 둘이 썼어 그것도 이거를? 어 그 옆에 걸상도 그거 했어 응 거기서 뭐 있어? 어 주상도 배웠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무섭다 좀 호빗할게 하나 둘 셋 마스크 마스크 아까 그 전봉준같이 생긴 그 동상이 저 임병찬 저분인가 봐 의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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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간에 갑니다 진짜 120년 된 거 맞아? 맞아 다닙니다 천일세 당일 장르 천일세 의 차 의 차 진짜 괜찮다... 밖에 안 나는데 꼭 앉아있는 영상! 첫 영상은 출연하니 근데 그때 괜찮아졌어요 잘 안 와요 공원은 편집을 하고 한 번 해봤습니다 연예인이 되는 과정인데 내 한국 시신들이래 다음 주에 만나요. 정말 잘 만들었다 군산 여행 드디어 군산 여행지를 다 둘러왔습니다 한 곳에 대체로 다 모여있어서 여행하기 정말 좋은 도시였고요 어머니는 어디가 제 기억에 남아요? 건축방문회관? 아, 건축방문회관 아니 난 뭐니뭐니해도 여기 짬뽕이 아, 짬뽕 맛있었어요 아무래도 먹는 거잖아 아침 일찍 움직이면 하루 완전히 관광으로 관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 군산이구나 싶더라구요 어, 맞아 맞아 당일코스로 당일코스로 따님인 것 같아 차 모이고 어, 너무 괜찮아요 자, 여러분도 한번 즐거운 관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군산 짱이예요 짱이예요 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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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